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일상 중에서 여러가지 제가 하는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틴팀도 해야 되고 브랜드 관리라는 측면에서 직원들하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이 브랜드 관련된 일 중에 하나가 촬영인데 모델 촬영입니다 아마 그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 나오시면 뮤직비디오나 여자 모델이 드레스를 해 있고 촬영을 하는 광고 컷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브랜드에서는 모델과 음악과 함께하는 브랜드 촬영을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쓰고 있는 틴팅 도구들 브랜드에서 나온 본넷 덮개, 대시보드 덮개 또 오일과 스퀴즈 뭐 이런 어떤 도구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너무 호응이 좋죠 그래서 네이버 스톱 화면도 팔리지만 기왕이면 모델이 소개를 하는 브랜드 툴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받고 오늘 큰 광고 촬영은 아니에요 제 일상 중에 이런 광고 촬영도 있다 그리고 틴팅하는 그런 모습 이외에 제 일상 속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재밌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네 잠깐 카메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하고 사진 촬영 같은 실장 공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진 오랜만에 뵙습니다 감독님과 같이 일한 거는 한 10년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태성 감독님이 제가 큰 콘텐츠를 갖고 있지 않아도 크리티브한 아이디로 현장에서 어린지하는 그런 부분이 크고 영상도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그전에도 모델 촬영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세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잘해주셔서 그리고 라디 밀라 잠깐만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촬영하게 될 라디 밀라 간단하게 본인 소개 제 이름은 룩 밀라 러시아 제 이름은 러시아 오늘 그 턴하고 퍼셔너블하게 잘 어린지 해주세요 예스 예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케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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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오케이 ㅋㅋ ㅋ ㅋ 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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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를 소주를 올 arter 웞게 남기 administer 외곽 주먹도 Finger 이 말만 어우 좋다 좋아좋아 이 장만을 수록 못하니까 괜찮아요 표정이 자유롭고 카메라 들이대면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요 비우기도 좋지만 이게 표정도 너무 자유롭고 카메라 들이대면 이런 표정을 연출해요 그것도 저희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좋아 아 이쁘네 여기 한번 봐봐요 살짝 뒷모습이죠 살짝 근데 약간 뒷모습 나오네요 아 좋아좋아 요게 조금 건축해요 좌체부분만 체리 보다가 여기 한번 싹 봐 이 장면을 합시다 그냥 여기서요 그거 보다가 스타트 스타트 싹 올리는 컷 했습니다 촬영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콘티를 준비하죠 스텝들이랑 연출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카메라 감독 코트를 잡고 동작들을 구체적으로 구현해주는데 지금 이런 촬영에서는 원하는 컷들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컷을 잡아낸 다음에 이것을 보시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연출하는 장면 이 장면이 다행히 눈을 보고 오! 다행히 진짜 이 장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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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잘했어요 얘기를 하셔서? 네, 사례도 그림자의 모습 그럼 괜찮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케이 좋아요 하나 더 시작 Morning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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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정답..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다 기대했어요. 샷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자유로운 포즈였거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포즈. 포즈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표정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표정도 다 나와요. 이렇게 한 거라서. 베스트 베스트 샷. 거짓말이 잘하고. 너무 좋았어. 한 번 처음 보러 빡 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